이 기타가 대표님이 사주신 기타입니까? 네. 그래서 사주신 기타인데요. 그러면은 로시는 오디션 볼 때만 해도 기타를 못 쳤던 상황이네요. 그렇죠. 전혀 관심은 있었는데 기타 사주신다 해서 열심히 해서 기타를 받았어요.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요.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기타 들어주시고 자신 있는 곡 하나만 저희가 또 직접 백문이 불혈관 아니겠어요? 네.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 꽈도 봐주세요. 인성교육을 받은 우리 로시입니다 여러분. 1대1 트레이닝. 자 그러면 금리 같으면 기타를 맞춰주세요. 11,2,3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